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첫 사례로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말을 맞아 천안에서 2024 나눔 캠페인 집중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모금 행사가 열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가운데 실제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안이 3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주 충남도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건데요. 그러자 도교육청은 제의를 요구할지 검토에 나섰고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표결을 놓고 시작부터 의원들 간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식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권리만 있을 뿐 의무는 없다며 교권 추락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김명숙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신장과 지능에 기여하는 데 인정되는 바 조례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담겼다며 피해 사례 역시 전적으로 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폐지안이 법원 결정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만큼 표결을 밀어달라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론 끝에 진행된 폐지안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이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폐지안 통과는 첫 사례입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해온 충남교육청은 즉각 유감을 표하고 도의회의 제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의 요구를 하더라도 전체 의석 수 3분의 2 이상이 폐지안을 찬성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만큼 사실상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 3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조례 폐지를 반대해온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의 규탄까지 이어지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시민이 뽑은 올해 10대 뉴스 1위에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습길 야간명소 조성이 선정됐습니다. 2위는 천안사랑카드 10% 캐시백 지급 유지, 3위는 천안흥태령춤축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한 온라인 투표회는 모두 5,9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천안 공예협회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신부문화회관에서 제12회 정기회원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협회 소속 23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도자기를 비롯한 150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이 많은데요. 천안에선 다음 달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집중 모금이 이루어집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청 로비가 모처럼 북적거립니다. 연말에 맞아 마련한 2024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분을 위해서 도움을 주게 되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곳곳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선수 모금을 마련해서 좋은 게 승리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천안시 복지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지역기관단체와 기업,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고액 기부자들도 잇따랐습니다. 황수연 씨는 42번째 아너소사이어티에, 활림건설은 27번째 나눔 명문기업에 가입해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1억 원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복지재단은 이렇게 모은 선금으로 지역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모금배 후원금은 위기과정의 긴급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인큐베이팅 공모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천안시 복지재단의 올해 누적 후원액은 28억 3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25억 4천8백만 원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지난주 세종시는 KTX 세종역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치 위치는 금남면 발산리 일대를, 완공 시기는 2030년 이전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과연 세종시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KTX 세종역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들었습니다. 일단 입지적으로 안전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좀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종시가 실시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즉 B씨가 1.06이 나온 만큼 경제성 부분에 대한 설득 논리는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기존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에 세종역이 새로 신설될 경우 역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인근 지자체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실제 세종시가 이번에 나온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인근 충북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세종시의 자체 추진 계획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지만 만약 정부가 나서 추진하려 할 경우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 투쟁에 나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충북 등의 반대를 지속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수년 동안 변함이 없는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연내 타당성 검토 결과와 서명운동 결과를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하고 정부 및 인근 지역과 적극 협의하여 공감대를 형상하는 등 후속 절치를 추진하여 시민의 염원에 응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이해찬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면서 불붙은 KTX 세종역 신설 이슈. 8년째 무수한 논란만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가 피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0.5%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또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률은 4.1%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줄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3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체폭력 17.5%, 집단 따돌림 16.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흔히 시내버스를 떠올리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타고 내리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요즘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까지 가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발전하는 미래 모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입니다. 약 10여 년 전 아산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수요응답형 택시인 100원 마중택시를 도입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는데요. 이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넘어 임신부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택시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통수단인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로 중증장애를 갖게 된 박미숙 씨. 외출할 때 장애인 콜택시를 자주 이용했지만 아산 관내 차량이 32대에 불과하고 휠체어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대기 시간도 길어 불편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택시 30대가 운영되면서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아산 수도사업소 앞에 갈 거예요. 접수됐나요? 감사합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업무 협약을 맺은 택시를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요금 700원에 거리에 따라 최대 2,8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휠체어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분리되면서 대기 시간도 줄었습니다. 실제로 행복택시가 도입되기 전 장애인 콜택시 평균 이용 대기 시간은 약 45분이었는데 도입 후에는 38분대로 7분가량 줄었고 행복택시의 대기 시간도 14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산에 바우저 택시가 생기는 바람에 그거 이용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안전하게 운행도 해주시고 또 요금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특히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관내 산부인과를 가기 위해 행복택시를 이용할 경우 방문 거리에 상관없이 한 달에 4차례까지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출범된 행복택시가 운영된 지 벌써 11개월째. 출범 첫 달 1,901건이었던 이용 건수는 매달 증가해 지난달에는 4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아산시는 이달 들어 행복택시 10대를 더 늘렸고 내년에도 5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이고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차량을 늘려나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을 위해 100원만 내면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는 마중택시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두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된 마중택시는 이제 124개 마을까지 늘어났고 이용자 수도 한 달에 1만 2천 명을 넘어서며 시민들의 발의돼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부터 임신부 등 교통약자까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런가 하면 천란에선 광덕 농촌 택시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농촌과 시내버스 정류장을 연결하던 마중버스를 없애고 올해 7월 도입한 교통체계인데요. 버스와 같은 가격에 같은 노선을 다니지만 전화로 호출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덕면에 살고 있는 황계순 씨는 시내로 오갈 때마다 택시를 부릅니다. 올해 7월 시범 도입한 농촌 택시 덕분인데 요금 걱정이 없어 일주일에 많게는 6번까지도 이용합니다. 정류장에 적힌 번호로 호출을 하면 택시로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합니다. 광덕면에는 5개 노선에 2대의 마중버스가 있었지만 운행 횟수와 이용객이 적어 과감히 없었습니다. 대신 버스 요금만 내면 탈 수 있는 농촌 택시 4대를 도입해 하루 2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중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억 원이 넘는 운영비는 1억 원 초반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은 무료인 데다 시내버스 환승 혜택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까지 이용 현황을 보면 매월 1,300건에서 1,500건씩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7건으로 현재는 더 늘었습니다. 시는 앞으로 광덕면처럼 인구가 작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택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건설 중인 세종시의 수용답형 교통수단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먼저 장애인 콜택시로 알려진 특별교통수단 누리콜과 읍면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는 두루타의 운행 현황을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시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일명 누리콜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장애인 등 교통예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한 대를 두도록 돼 있는데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의 중증 보행장애인 수는 3,235명, 법적으로는 22대의 차량만 확보하면 되지만 최근 민간기업의 기부 등을 통해 6대를 추가 확보하면서 모두 27대가 됐습니다. 세종시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23%의 일입니다. 전국 평균인 96% 대비 27%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운영 방식 개선으로 이용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초 사전 예약 방식에서 지난해 말 즉시 호출이 가능한 바로콜 방식으로 바뀌면서 올해는 지난 10월 말 현재 벌써 작년 수준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5만 건수에 이를 전망입니다. 기존 예약제에서 운행 방식이 즉시 호출제는 바로콜로 바뀌고 나서 이용 실적이 30%에서 40% 증가하였고 이용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운행 지역도 기존에는 세종과 인접한 대전이나 청주까지만 가능했다면 지난달부터는 충남, 충북 전역으로 확대돼 이용자들의 이동 복지가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 두루타는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수단입니다. 기존 기다리는 버스에서 찾아가는 버스로 서비스의 개념의 틀을 바꾼 건데 지난 2019년 장군면에 처음 도입된 후 이듬해 금남면을 비롯한 조치원읍과 연서면, 그리고 2021년 전의 소정면까지 확대됐습니다. 현재 모두 6개 읍면 지역에 23대의 중소형 버스가 투입돼 농촌 주민들의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시골 있는 부분에서는 두루타 이용해서 아주 좋습니다. 이용자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지난 3년 사이 이용건수가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시내버스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약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 이젠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처럼 누리콜과 두루타 외에도 세종에서는 아주 특별한 교통수단을 엿볼 수 있는데요. 도심형 콜버스 형태의 셔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 중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도심 항공교통의 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래형 교통수단을 강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의 한 버스 정류장. 스마트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파란색 작은 버스가 도착합니다. 정해진 노선 없이 실시간 수요에 따라 배차되는 수요 응답형 콜버스 셔클입니다. 택시와 버스의 장점을 결합해 일반 버스처럼 불필요하게 돌아가지 않고, AI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은 것을 기반으로 운행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의존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한 셔클은 운행을 시작한 이후 2년 동안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인원은 2021년 약 14만 명에서 2023년 10월 말 기준 54만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진동의 한 BRT 정류장. 미래 대중교통의 또 다른 형태,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버스가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으로 처음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광역형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평범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운행 중에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도심 구간 정류장에 진입할 때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에서도 시스템을 인식해 자동으로 멈춥니다. 지난 10월부터 기존 세종버스터미널에서 대전 반성역까지 확대돼 운영 중입니다. 도심항공교통망, 일명 UAM 역시 미래 대중교통의 핵심 요소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통해 도심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돌발 변수를 대비하는 안전은 물론 맞춤형 편의까지 스마트시티 세종에서 구현될 새로운 미래형 교통수단에 다양한 변화가 주목됩니다. btb뉴스 강연준입니다. 영하권 추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우리 지역엔 많은 양의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붙은 곳들이 있는데요. 출퇴근 빙판길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b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